아 귀여운 휴게소 근데 이제 철저하게 싹 지워버린거지 진짜 제가 가져오는거죠 싹 가져올 수 있는 마음가운데 그런걸 주시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거지 따지고 보면 이제 따지고 보면 제거 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예 깨끗하게 기록을 지워주시라고 너무 완벽하게 그냥 싹을 다 지워버리는거지 깜짝 놀랬어 이런 경우가 아이고 그 목사님 진짜 제가 봐도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신화를 또 써야죠 목사님 나름대로의 생각하고신게 있을거 아니에요 가게